안녕하세요. 저는 코코수리 시공팀에 있는 김영훈 마스터입니다. 저희 코코수리는 48시간 이내에 고객님들이 불편사항들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드리고 큰 욕실 리모델링에서부터 작은 수전이나 간단한 불편사항까지도 빠르게 한 번에 처리해드리는 그런 회사입니다. 일로써 바쁘시거나 아니면 정말 급하게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께 저희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